자 이건 이제 저만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우선 이제 저게 미래에 왜 수학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직업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제 이건 얼마 전에 발표됐던 자료들입니다 이건 뭐 인터넷에 가면 지금도 뭐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자료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면 보십시오 미래에 어떤 직업이 생길까 이제 우선은 요런 요렇게 이제 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공장기조직 개발자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디가 아프면 예를 들어서 내가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방사선 치료하다 안되면 잘라내죠 잘라냅니다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린 잘라내고 그냥 붙이는데 그게 아니고 잘라낸 다음에 나한테 맞는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걸로 복제를 합니다 똑같이 내가 지금 위가 고장났다면 내 피나 DNA를 갖고 가서 복제를 해서 그 위를 만들어서 내 지금 위는 잘라내고 새 위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관절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네 그러면 허리를 허리만큼 똑 잘라내고 새 허리를 딱 갖다 붙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제 꿈의 기술이죠 근데 지금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보면 오감인식 기술자 요즘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지문 스마트폰 이런거 지문인식 뭐 홍채인식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요 얼굴을 그냥 갖다 대요 이렇게 얼굴을 대면 얼굴을 인식해서 얘가 결제를 해줍니다 아 너 맞구나 하고 조금 있으면 스마트폰 이런거 필요 없을 겁니다 이제 갖고 다니기 엄청 귀찮잖아요 그죠? 그냥 얼굴로 대고요 어디 가든지 그냥 시계 비슷한 거 하나 차고 그냥 툭 치면 홀로그램 떠가지고 우리 영화 SF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도시 대시보드 만드는 거 이거는 이제 도시에 있는 각종 데이터들을 모아서 좋은 쪽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거고요 조금 제가 재미난 걸 좀 소개시키지만 기억 대리인 사실은 AI 인공지능이 됐다 그럼 컴퓨터가 엄청 발전하겠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고 제가 배운 공부 방법은 뭐냐면요 앉아가지고 막 애우는 거예요 그죠? 뭘 막 애웁니다 막 어떤 놈이 더 잘 애우나 잘 애운 놈이 사실은 성적도 좋고 막 그랬죠 근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로봇이 하나씩 있을 거야 로봇이 하나씩 있어가지고요 걔를 데리고 다닐 거예요 그럼 내 기억 못하는 기회가 다 갖고 있습니다 야 뭐 해라 그러면 얘가 다 알려줘요 요즘에 집에 무슨 스피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해줘 얘가 뭐야 그러면 다 알려주죠 그래서 기억에 대한 거를 우리가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선진국들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지능이 지금 떨어지고 있댑니다 나라가 잘 살수록 지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억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얘가 갖고 있는 컴퓨터가 갖고 있는 이런 기억들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재조직화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물건 또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미래의 교육의 길이에요 글로 가야 됩니다 새로운 창조 창의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과목이 뭐냐 바로 수학이에요 수학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억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겁니다 내 기억을 좀 바꿔줘 그게 이제 저기 데이터 소고원하고 똑같아요 나 이런 이런 기억이 있는데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이거 좀 좋은 기억으로 바꿔줘 나 이 기억 싫어 내 기억을 좀 바꿔줘 이런 거 자 어쨌든 이런 게 바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국제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까지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어떤 자원들 또 인재들을 우리나라 안에서만 뽑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전 세계하고 다 연결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전 세계에서 하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 어 나는 지금 무슨 이거 마이크 잘 나오는 건데 마이크 기술자가 필요하다 그럼 그게 꼭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나라도 다 내가 이걸 광고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러면 그중에 나 이거 하고 싶다 그런 애들이 오겠죠 이제는 언어라는 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통역이 다 있죠 조금 있으면 그냥 말하면 다 통역이 되는 뭐죠 이어폰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누구를 내가 뽑겠다 그러면은 뭐 아프리카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미국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저기 어디 뭐 알라스카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뽑은 사람을 뽑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있는 대로 국제인재채용대리인이 굉장히 뜨는 직업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이 안에 전 세계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태어나고 생활한 방식이 다르겠죠 그럼 이걸 해결해 줘야 돼요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사법은 껴안는 거야 근데 우리 동네에서 껴안으면 성추행이야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 갈등 해결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미래에 각광받을 수 있는 직업이다